내가 무당이 될 뻔했던 걸 막아주신 분이 계신다 일단은 내가 무당이 안 돼도 되게 해주셨던 그분에 관한 내 어린 시절 이라고부터 얘기해 볼게 난 무당 말고 철학 공부 그쪽을 좀 믿는 게 어릴 때부터 우리 집안묘 이장이랑 이런저런 집안일을 봐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냥 철학관에서 보는 명리 말고 대한민국의 새 사람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공부하셨거든 그분이 나 얼간운을 봐주시는 거 봤는데 막 한문으로 독특한 순서로 그를 자리에 놓으면서 내 운을 살피는데 여태 한 번도 못 본 순서로 한자글을 나열하고 내 운을 뽑더라고 신기해서 다른 역술가나 무속인이 뽑는 걸 봤는데 이렇게 뽑는 거를 한 번도 못 봤어 우리 할아버지도 앞으로도 이렇게 뽑는 사람 못 볼 거라고 그러시더라고 누구한테나 쉽게 사주 봐주거나 그런 분도 아니고 그냥 산속에서 약학하고 공부하고 그러시는 분인데 작은 삼촌이 사고 쳐서 나 애기 때 외할머니가 삼천만 원을 몰래 은행에서 찾아왔는데 그걸 도둑 맞은 거야 근데 그걸 어디다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지 알면 난리가 나니까 말이야 근데 그분이 그러셨대 며칠날 동쪽으로 가면 있는 시장에 몇 시에 있으면 거기 누가 나타날 거라고 말이지 결국 그 도둑을 잡고 우리 할머니와 외삼촌은 한숨 놓으셨지 아직도 우리 집을 봐주시면서 연락 오는데 며칠날 몇 시에 어느 쪽으로 차 끌고 가지 말라고 하면 백포 그쪽에서 사고가 났어 뉴스에 나오는 몇 중 추돌사고 이런 게 아니라 차 받고 다치고 이런 거 말이지 이게 신기한 게 무당이 영어로 보는 게 아니라 철학 공부로 사조로 그걸 뽑아내는 게 난 여전히 신기해 근데 공포 경험이니까 내가 제일 소름이 돋았던 얘기를 해볼게 나도 예전부터 촉은 참 좋았어 나는 사학 이런데 관심이 많았어 그냥 관심이 아니라 아이 진료를 그쪽으로 하고 싶을 만큼 말이지 내 성적이 엄청 좋았거든 그래서 집안에 기대받고 그랬는데 역사로 대학 가겠다니까 집안에서 난리가 난 거지 그래서 대학 안 간다 간다 싸우고 몇 년을 시간 낭비하다가 엄마 뜻대로 엄마가 원하는 대로 갔었는데 아직도 역사에 미련 못 버리고 그랬었어 역사 쪽에 인맥도 있고 그래서 그쪽 답사하는데 넋살 좋게 잘 따라다니고 논문 찾아 읽고 그러면서 혼자 대학원을 역사 쪽으로 준비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나는 나와 살 때고 그래서 엄마가 이번 달에 사돌아 다니지 말라고 하면 알았다고 그냥 그러고 말고 그랬었거든 근데 한 번은 답사를 따라갔다가 나 혼자 그 주변을 둘레둘레 혼자 돌아다녔어 그러다가 산속 어디 으슥한 데를 갔었는데 거기가 낡은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금방 나왔는데 그날 이후로 몸이 이상한 거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등골이 싸하고 머리끝 손 안 가운데 발바닥 한가운데 무릎 알 것 없이 찌릿찌릿하고 입맛도 없고 예민해져서 강의실 저 끝에서 소금거리는 소리까지 내 귀에 또렷이 들리고 잠을 자면 꿈속에서 어떤 못된 여자애기가 내 등에 엎혀서 절대 안 떨어지고 그러는 거야 증상은 나날이 갈수록 더 악화돼서 호혈의 두드러기 증상도 일어나고 맨날 다투하고 기력도 없어서 계속 눕고만 싶고 잠들러 말락하면은 막 이상한 여자애기랑 할머니가 나한테 말 거는 소리도 들리고 한여름에도 추워서 겨울옷 닦여있고 자면 여자애기가 나한테 붙어서 안 떨어지려고 하고 꿈에서 이상한 시커먼 게 나한테 막 자꾸 달라붙으려고 하고 그랬었어 그래서 본가로 내려왔어 왜 이렇게 아픈지는 절대 말 안했지 알면 난리가 나니까 집에 와서 쉬면 나올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끙끙할 거 자면 막 헛소리도 하더래 난 깨면 기억이 없는데 막 엄마가 나 잘 때 옆에서 지갑을 어디다 뒀는지 찾으면 내가 목소리도 갈라져서는 장롱 코트 속에 보라고 하더래 난 엄마 지갑을 본 적도 없었거든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어 여름이라 누가 참외랑 수박서리 해가고 그랬는데 다들 그때 동네에 놀러온 외지인들을 의심했거든 정황상 누가 봐도 그 사람들이었고 근데 내가 자면서 그러더래 동네 꼬마 애들이 그런 거라고 근데 나중에 자꾸 보니까 진짜 동네 애들이 그랬었어 이런 일이 여러 번 있고 자꾸 이렇게 이상한 증상을 보이니까 엄마는 맨날 울고 할머니는 신병 같으니까 여기저기 용하다는 무당을 다 찾아다녔대 근데 다들 하는 말이 신을 받아야 한다는 거야 내가 답사를 따라갔다는 말을 절대 안 했거든 근데 거기 무당들이 용하기는 용한지 가지 말아야 할 때를 따라가서 애가 아픈 거라고 진작 찾아왔으면 풀어줄 문제인데 이미 내 몸을 신에 감흥을 해서 이미 늦었다고 떼봤자 그때뿐이라고 했지 몸이 그 지경이 돼서 이미 늦었다고 다들 그러더래 근본적인 해결 측은 신을 받는 것밖에 없다고 말이지 엄마는 맨날 울고 할머니는 신을 받는 거 말고는 다른 해결 방법이 없나 용하다는 데는 계속 찾아다니고 아버지는 화나서 맨날 술만 먹고 난 아파서 누우면 계속 헛소리하고 그랬었어 그러다 할머니가 그분에게 전화를 걸었대 그분이 무당 이런 게 아니라서 영으로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연락을 안 드렸었는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연락한 거였거든 그분이 엄마한테 나 동쪽 방향으로 조심하라고 얘기하느냐고 묻더라고 동쪽에 귀신 계좌가 붙어서 조심하라고 일렀었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나 데리고 오려고 그랬대 올 때 팥이랑 콩이랑 조랑 수술한 김을 꼭 데리고 다니면서 한 대씩 사서 오라고 그래서 아픈 나를 이끌고 시장 돌아다니면서 장 봐서 간단한 여벌 옷을 얕벌 가지고 갔어 우리 할머니는 혹시나 내가 신받아야 할까봐 가장 걱정했었거든 그래서 그분한테 대뜸 나 신받아야 하냐고 물었었어 그랬더니 그분이 그럴 일 없다고 안심하라고 했어 그날부터 그분 암자에서 할머니랑 셋이 생활했는데 다른 무당들처럼 막 이상한 굿을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어 그냥 템플스테이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같이 밥 먹고 아침 저녁 예불 드릴 때 옆에서 듣고 저 할 때 같이 저라는 거 말고는 별다른 의식도 없이 그냥 지냈어 뭐 특별히 뭐해라 뭐하지 말아라는 말도 없이 그렇게 법당 옆방에서 난 자고 그랬었는데 나 자는 방 내 모퉁이에 사온 그 곡물들하고 김하고 섞은 주머니를 놓고 하나를 내 베개맡에서 놓았는데 한 며칠 자니까 이상한 꿈을 꾸었어 꿈 속에서 어떤 남자 애기가 나한테 뭐라더니 내 몸에 붕대를 칭칭 감아줬어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붕대를 푸니까 내 온몸에 상처들이 보이는 거야 몸 속에서 막 이상한 벌레들이 나오면서 상처의 딱지가 떨어지고 새살이 돋아나고 그러더라고 처음에 거기 갔다 오고 나서 온몸이 찌릿찌릿했던 게 이거랑 관련이 있는 거 같았어 그런데 유독 허벅지 밑에 종아리 쪽은 아직도 상처 고대로고 그러더니 애기가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다시 붕대를 감아주고는 꿈에서 깼어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먹으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원래 내 몸에는 안 좋은 영이 세 개가 들어왔대 그 못된 여자 애기랑 할머니 그러고 할아버지의 혼이 들어왔는데 그 할아버지가 사실 가장 지독한 거라서 안 떨어지려고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 그 후에도 거기서 난 비슷했어 시간 맞춰서 같이 앱을 드리고 그분한테 사회도 배우고 같이 약초도 따고 말리고 그랬는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꿈에 그 남자 꼬마 애가 나한테 긴그레 웃으면서 고생 많았다고 내 머리를 쓰다듬는 거야 근데 웃긴 게 애기가 내 머리를 쓰다듬는데 난 꿈속에서 되게 붓받쳐서 애기가 무슨 나보다 어른인 것 마냥 앞에 두고 엉엉 울면서 깼어 그 다음 날 아침에 내가 꿈 얘기하기도 전에 먼저 알고 있다는 듯이 이제 집에 가도 된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면서 절대 앞으로는 그런데 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더불어 나 같은 사람은 함부로 어디 점집에도 가면 안 된다고 거기 있는 것들 중에 안 좋은 것들도 나한테 붙을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나중에 그분이 따라해줬던 말이 있는데 원래 신기라는 게 한국 사람이면 다 어느 정도는 있다는 거야 오히려 신기 없는 사람 찾는 게 더 힘들다고 근데 그 신기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신받아야 할 사람들은 진짜 극소수에 불과하되 꼭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신기 있는 사람들은 진짜 힘들 때 어디 가서 보고 그럼 신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는데 그러면 다른 데도 다 다녀보고 그러래 진짜 받아야 할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이지 대부분 신기 있는 사람들 중에는 힘들고 그럴 때는 가까운 데 가서 공들이고 그러는 정도면 족하는 사람들도 참 많은데 무당들이 괜히 무당으로 만든다고 그러더라고 진짜 받아야 할 사람들은 어떻게든 받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 그러면서 나 아플 때 진짜나 이러다 죽나 보다 걱정했었다고 그랬더니 인간을 절대 죽이지는 않는데 정말 하다 하다 안 되면 몸을 병신으로 만들기는 한다는 거야 절대 사람 죽이고 그러지는 않는데 죽는 건 본인 선택인 거라고 하셨지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역사적으로 자꾸 뻗친 것도 그쪽 영향도 있다고 본인 선택이라고 그러면서 이런 일이 나한테는 일종의 교통사고 같은 거라고 너무 이쪽 일로 신경 쓰면 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셨어 기억도 하지 말고 그냥 긍정적으로 활력 넘치게 생각하랬어 당분간은 그늘진대나 지하 카페 이런데도 가지 말고 햇살을 많이 쬐고 그러라고 그러면서 난 앞으로도 평생 무당되거나 하는 팔자는 아니니 오히려 그쪽으로 신경 안 쓰는 게 내 건강에 좋다고 그랬고 나는 아직도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요 다만 그 후 중으로 체질이 좀 이상해져서 어디 좀 음습한 곳이나 좀 이상한 데나 좀 닦한 데 가면 등고리 쥐뼛 하면서 신호가 여기 안 좋은 데구나 하고 그럼 난 여기 얼른 피해야겠다 하고 자리를 피해 다음 편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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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